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실용무용 재스댄스 전공 전임교수 김희장입니다. 우리 에세이 시아트홀 개강공연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창작발표회, 댄스버그, 버스킹까지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와줬는데요. 이제 드디어 방학이 되었네요. 방학 동안 여러분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성숙하게 돌아오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금 재스댄스는 서양무용의 기초를 뜨고 있잖아요. 발레와 현대무용 기본을 잘 다져서 그 외에 얼반 스타일이라든지 스트릿, 뮤지컬 스타일의 여러가지 장르를 얹을 수 있도록 기본을 열심히 다져서 돌아오길 바랍니다. 그리고 8월 말에 있는 여름방학 특강 때 만나도록 할게요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댄스포츠 화이팅! 화이팅!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시형무용 재스댄스 전공 화이팅!